1, 2, 3 네 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리애니메이터 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2020학년도 6월 고1 영어 모의고사 그리고 9월 영어 모의고사 듣기를 연달아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당장 내일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이죠 그래서 꼼꼼하게 하면 여러분 안 듣고 아마 버릴 거예요 이 강의를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포인트 그리고 이 단어는 조금 알아야 될 것 같다 라는 것만 표시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갑니다 첫 번째 1번 이게 짧은 질문은 출제가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래도 한 번씩 빨리 하고 갈게요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 보겠습니다 Jimmy, what are you looking for? 여자가 말하죠 Jimmy야 뭘 찾고 있냐 하니까 Jimmy가 my cell phone 이래요 cell phone 휴대전화 손전화죠 I forgot where I left it 나 내가 어디다 그걸 뒀는지 까먹었어요 이렇게 forget은 있다고요 left가 두다죠 그죠? 갑니다 Why don't you look for it in your room first? 너 방에서 먼저 찾아보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남자가 대답을 해야겠죠 맞아 니 말이 맞아 그래야겠다 I should do that 뭐 이런 말이 다 가야겠지 그치? 빨리 넘어갈게요 2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응답입니다 남자가 얘기합니다 Excuse me I'd like to buy some flowers for my wife 제일 중요한 거죠 I'd like to buy 사고 싶어요 for my wife 아내를 위해서 꽃을 산대요 꽃집에 갔겠죠 flower shop에 갔겠죠 Do you have any kind of mind? 이렇게 나와요 Do you have any kind in mind? Have in mind 라고 하면 머릿속에 뭔가 염두에 두는 게 있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종류 있나요 라고 하는 거죠 It's not really What do you recommend? 사실은 염두한 건 없고요 뭘 추천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건 어떨까요? How about this one? What about this one? 이렇게 이런 건 어떨까요? 라고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좋았어 간다 3번 여자의 말의 목적입니다 볼게요 Hello students This is Vice Principal Susan Lee 학생들 안녕 나 Vice Principal이야 라고 하니까 이 Vice가 사악한 나쁜 뜻도 있지만요 부 우리 두 번째를 나타내는 말 있잖아요 부 부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 교감이야 교감 수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I know all of you are busy preparing for the upcoming school festival 나도 알아 너희 모두가 busy 바쁜 거 알고 있어 바쁘다 뒤에 이렇게 ING 나오면 뭐 하느라 바쁘다죠 그래서 upcoming 다가오는 학교 페스티벌 준비하느냐고 바쁘지 이렇게 얘기해요 There are club activities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 있죠 going on in every part of our school building 우리 학교 건물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You may want to move between places You may want to move between places 이리저리가 between places 이리저리 이동하고 싶은 거 알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나옵니다 그러나 뒤에 I'd like to ask you 요청하고 싶다 Work in the place 그 장소에서만 작업해다오 어떤 장소죠 Where you are supposed to be Where you are supposed to be Where you are 여러분 be supposed to는요 should 하고 비슷해요 해야 된다는 뜻이야 네가 있어야 되는데 임마 있어 깜짝거리지 말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이런 얘기죠 You teachers want to make your safety the top priority 좋은 말 나왔어요 너의 선생님들은 원한다 너의 안전 top priority 최고의 priority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해 Once again 한 번 더 Make sure 꼭 prepare 준비해라 for the festival in your pre-arranged place pre-arranged pre-는 밀이죠 arranged-는 배정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만 해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너의 협력 고맙다 이런 얘기죠 좋았어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주세요 목적이 그대로 시험에 나올까요? 천만에 목적은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뭐가 나올까? 여기서 지금 교감 선생님이 얘기한 하나하나 하나 디테일 있잖아 이런 걸 잘 봐야 돼 그치? 그런 것들 내용을 기억해야 되고요 들었을 때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단어 정리해야 됩니다 4번 갈게요 남자의 의견으로 적자라는 거 한 번 보겠습니다 좀 길죠 여자가 물어요 야 크리스야 너 왜 이렇게 땀을 흘리니? 수웨트가 땀 흘리다 나 지금 막 조깅했다는 얘기지 그치? 한 시간 동안 사람이 한 시간 달렸답니다 안 피곤해 보이는데? 남자가 그래요 That's because 왜냐하면 I had a banana before jogging 이 사람의 비결은 바나나를 달리기 전에 먹는 겁니다 What do you mean? 여자가 물어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If you eat something before running 달리기 전에 뭔가를 먹으면 You would get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이런 얘기죠 비결이 단순하죠 여자 얘기합니다 Really? Does it work? 그게 work 효과가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Yes It gives your body more power for exercise 운동을 위해서 더 power을 준다 그렇죠 여자가 아 that's why 그것이 그 이유구나 라고 얘기해요 You look so energetic 네가 활기 넘쳐 보이는 이유구나 Even after running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달리고서 그렇죠 그 남자가 얘기해요 You should try it 너도 해봐 Try it 해봐 그러니까 Okay I will 그래 볼게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예요? 남자는 달리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좀 먹어라 빈속에 운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출제될 것 같진 않아요 5번 갑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바뀌어 출제될 걸 항상 염두하셔요 전화 소리 나오고요 남자가 얘기합니다 Hello This is Daniel Johnson 네 전화 받은 사람은 Daniel Johnson입니다 라고 하니까 여자가 얘기해요 Hello Mr. Johnson It's Elena Roberts Elena Roberts입니다 Have you felt 생각해 보셨나요 About my proposal 나의 proposal 제안이죠 제안 제가 저번에 제안한 거 생각해 봤어요 라고 하니까 남자가 그래요 Yes You said you wanted to turn my novel into movie right 제 소설을 영화로 turn 바꾸고 싶으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냐면 소설가고 여자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영화 감독 디렉터예요 디렉터 계속 가요 남자가 얘기해요 여자가 얘기합니다 That's right I love your novel 맞아요 당신 소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I would make a great movie 그것을 엄청난 영화를 만들어줄 거예요 즉 엄청난 영화가 될 거예요 라는 말이죠 여기서 make는 되다 남자 얘기합니다 I'm glad to hear that 그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군요 And if you directed the movie 여기 나오잖아요 만약 당신께서 여자예요 여자 영화를 direct 감독한다면 It would be a great honor 엄청난 아 너 영광이 될 겁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말합니다 Thank you for accepting my offer 제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감사해요 I'd like us to speak about the details 디테일을 얘기하고 싶어요 Of the story In person은 사람 속에서가 아니고요 직접이란 말이죠 직접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뭐래요 Dan Should I go to your office? 당신 사무실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That would be great 그거 참 괜찮겠군요 Can you come tomorrow? 내일 올래요? 라고 하니까 Sure I'll be there by 10am 10시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남자는 뭐하는 사람? 소설가 여자는 감독입니다 그쵸? 다시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읽었던 내용의 세부사항이 둘째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세부사항을 잘 봐야 돼요 여자가 가요 남자가 가요 남자가 갑니다 어디로? 여자 사무실로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6번 갈게요 그림에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모의고사의 그림 선택 문제가 내신으로 잘 출제되어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이거 선생님이 그림 또 붙여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매한 게 이 내용 성우가 말한 내용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출제는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그림을 아예 빼고 만약에 출제한다면 여기 있는 내용의 세부사항만 묻겠죠 그쵸? 그 정도 우리 눈치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봅니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유진아 유진은 이름이 유진이네요 그치? 우리도 유진이 많은데 좋은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치? 아무튼간에 우리로 따지면 뭐 우량아? 뭐 이런 거지 아무튼 무대가 준비됐어 왜이런쥬 체키라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확인해줘 이런 얘기죠 여자가 무대를 좀 준비하던 아인가봐요 남자가 얘기합니다 오케이 did you set up the TV? I asked 내가 요청한 TV는 설치했어 어 남자는 이런 거 요청할 위치에 있는 감독인가 보다 그치? 여자가 얘기합니다 예 I put it on the wall 벽에다 올려놨어 above the sofa 소파 위에 벽에다가 아마 걸쳐서 벽걸이 TV처럼 했나봐 그치? 남자 얘기합니다 Great I need to play video clips video clips 이걸 우리가 동영상이라 그러는 거죠? 동영상은 나 플레이 그저 켜놓고 싶어 during the talk show 토크쇼 동안 아 토크쇼를 준비하는군요 그쵸? 뭐 연결 따위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얘기합니다 And I placed the floor lamp between the sofa and the flower pot 이렇게 해놨네 원단은 floor lamp 그쵸? 바닥에 등을 준비했고요 그치? 소파 사이에 그리고 flower pot 화분도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들어? Absolutely 아 완전 It's simple but looks cool 단순하지만 멋있군 Oh I like the cushion with the strived pattern on the sofa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저 줄무늬 strived한 패턴에 소파도 마음에 든다 그쵸? 뭘 갖고 있어? 쿠션 그치? 그러니까 소파에 있는 쿠션이 마음에 들어요 So do I 나도 마찬가지야 So do I How about the square table Square은 여러분들 정사각형이 square죠? Square table 야 저 사각형 탁자는 어때? On the rug 어디 위에 밑에 뭐가 있어? 러그 장판이 아니라 러그는 뭐예요? 그치 음 맞아 요 밑에다 까는 거 뭐라 그래 우리가? 양탄자 그치? 좋았어 Isn't it too big? 너무 크지 않아? 라고 하니까 남자는 괜찮대 It looks fine But there's two pictures below the clock don't seem to fit so well 여기서 문제 하나 나오죠 Below the clock 시계가 이렇게 있나봐요 근데 시계 아래에 picture 사진인지 그림인지 두 점이 있나봐요 이렇게 이게 don't seem to fit well 잘 어울리지 않는데요 Then I'll take them away 그럼 내가 치울게 Thank you Rebecca 여자 이름은 Rebecca였구나 여자는 아무래도 남자한테 고용된 사람인 것 같고 남자는 지금 프로듀서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가봐요 7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똑같이 수지는 안되겠지만 볼게요 Honey Nathan's birthday is tomorrow Nathan의 생일이 내일이야 이 Nathan은 남자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쵸? I can't believe He has almost won 믿을 수 없어 우리 아이가 벌써 한 살이라니 우리 애 못 믿죠 이상하네 계속합니다 Neither can I Neither가 나오면요 나 또한 뭐뭐 아니다 이런 뜻이야 나도 못 믿겠어 He's already learning to walk 걔는 그쵸? 걔가 이미 걷기를 배웠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 걸어 한 살이면 걸어요 원래 갑니다 여자가 I made a digital photo album for his birthday party 이렇게 얘기하죠 나 디지털 사진 앨범 만들었어 그의 생일 파티 그러니까 뭐야 사진은 찍어놓은 거지 휴대폰으로 그래서 앨범 만들었다는 얘기 별거 아니고요 Wow that's great How do you plan to show it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건데 TV 얘기 나오죠 How about showing the photos on the TV in the living room 거실 TV로 보여주자 Sounds good 좋아 What else do we need 뭐가 또 필요할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돌잔치를 계속합니다 Every birthday party needs balloons and a cake 모든 생일 파티는 풍선과 케이크가 필요하지 좋아 남자가 Okay I will decorate the living room with balloons 내가 거실을 풍선으로 치장하겠어 decorate하겠어 장식을 하겠다는 얘기죠 Then I'll bake the cake 그럼 내가 케이크를 구울게 여자는 케이크를 굽는데요 Great I love it 봐봐 내용은 되게 쉽지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기억을 잘해야 돼요 들으면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8번 이런 거 출제 잘 돼요 남자가 수영장에 갈 수 없는 이유 그쵸 이런 거 항상 어떤 식이야 너 A라는 이유 때문에 못 가니 어 아니야 그럼 B라는 이유 때문에 아 아니야 C라는 이유 때문이야 이렇게 그래서 내용일치문제가 잘 나와요 잘 캐치해 주시고요 계속합니다 Hey Patrick I have a good news Yeah Patrick 나 좋은 소식 있는데 라고 여자가 얘기하니까 남자가 말합니다 Hi Jennifer What is it? 뭔데? The outdoor swimming pool at the community center open last weekend 야 그 실외 수영장 있잖아 커뮤니티 센터니까 여러분 동사무소 같은 거죠? 야 지난주에 문 열었대? 라고 하니까 I heard it 나도 들었어 You know it's even open at night 야 밤에도 연대 라고 합니다 Cool Let's go swimming do not then 그럼 오늘 밤 가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밤 가자 예 이 젊은 애들이 밤에 수영장에 갑니다 이상하죠 계속 갑니다 Well I really want to but I can't 못 가요 왜요? Do you have other plane? 계획인니? 라고 하니까 You remember I had an interview for a part-time job yesterday 나 어제 part-time job 인터뷰 했던 거 기억나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왜? 인터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야 이미 인터뷰를 어제 했어 part-time job 얻으려고 그걸 왜 못 가? Sure How did it go? 어떻게 됐니? 라고 하니까 I got a job 일을 얻었대요 So I have to stood working this evening 아 오늘 저녁부터 일해야 되거든 Well We can go swimming some other day 그럼 some other day 나중에 가자 Good luck 행운을 빌어라고 얘기하죠 왜? 알바하러 가야 돼 알겠죠 남자가 알바해 여자가 알바해 그렇지 남자가 알바를 하죠 9번 갑니다 아 혹시 여러분들 저는 음량을 좀 키워놓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소리가 좀 잘 안 들리신다면 이게 제가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 들릴까봐 천천히 작은 소리로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계속 갑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불할 금액 이것도 사실 많이 내신으로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봅니다 따라랑 소리 납니다 남자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의 음식 배달 업체입니다 아니까 식당이죠 음식 배달해 주는 식당이에요 Hi I'd like to order some dinner 저녁 식사 좀 주문할게요 라고 하니까 Okay What do you like? 뭐 드실래요? How much is the cheeseburger set? Cheeseburger set 얼마? 라고 하니까 It's a dollar 8달러입니다 How many would you like? 몇 개? How many? How many? I need two set 두 개 세트입니다 Is there anything else you can recommend? 추천할 만한 거 다른 거 있어요? 라고 여자가 물어요 남자가 Yes Our newest item The avocado sandwich is very delicious It's 7 dollars 아보카도 샌드위치가 있는데 맛있고 7달러입니다 7달러 Good Add two avocado sandwiches to my order Please 이렇게 잠깐만 이 사람은 치즈버그 얘기를 일단은 했어요 두 세트 그쵸 아보카도도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이 친구가 아보카도도 두 개나 샌드위치를 시킵니다 대식가죠 예 갑니다 So So To cheeseburger set and To avocado sandwich is right Yes And I have a discount coupon For a newcomer Customer 새 고객을 위한 할인 쿠폰이 있다오 라고 합니다 그죠? Okay Then you will get 10% of the total 그러면 전체 10% 할인 받네요 Where would you like? 어디 would you like? Your food delivered? 어디에 음식이 delivered? 배달됐으면 좋겠나요? 그쵸? One wall and feed straight please 그니까 5번가에 101호입니다 101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치? 8달러짜리 두 개 그치? 그리고 7달러짜리 두 개 합충 얼마죠? 30이죠 맞죠? 30인데 10달러 할인하니까 30에다 0.9를 곱하면 되지 그치? 27달러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암산할 수 있죠? 안돼요 암산 못하면 계속 갑니다 10번 아 요거는 선생님의 뇌피셜 그대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스테이브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옵니다 그쵸?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요 언급된 것들 이거 이거 이거를 쓰세요 라고 서술형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오길 바라야죠 갑니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Mike Did you see the poster for the rock musical festival in our town? 아 미소이 뮤직 페스티벌이네요 제가 배가 고파서 남자 얘기합니다 안녕 알디는 못 들었는데 못 봤는데 Please give me some detail 세부 상황 좀 얘기해 주라 When will it be? 언제 열리냐? 라고 합니다 그쵸? 여자가 And June 13th at 8pm Can you come with me? 같이 갈래요? 하니까 Sure I'd love to How much are the tickets for the festival? How much 이거 얼마니? 라고 합니다 They only tend to all those food teens like us 우리 같은 10대들에겐 10달러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Wonderful Where is the event taking place? Take place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언제 그 이벤트가 있대 It will be held 열릴 거야 nearby 근처에서 그쵸? Central Stadium 아 왜 얼른 물어봤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배가 고픈가 봐요 That's good We can get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Who will be playing? 누가 play 하는데 공연은 누가 하니? 라고 하니까 World famous musician García and Martin will perform 세계적으로 유명한 García 마틴이 perform 그쵸? 공연합니다 Wow I can't wait See them 이렇게 나왔죠 I can't wait 하면 기다릴 수 없다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야 그쵸? 지금 장소도 나와있고요 시간도 나와있죠 가격도 나와있죠 그리고 공연자가 누군지도 나와있어요 그쵸? 그쵸? 나와있지 않은 거 그런 거를 여러분 허위로 기재를 한 다음에 답을 찾는 게 주제될 수 있습니다 갑니다 12번 웨스트 빙 하이 스쿨 사이언스 페어에 관한 글의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과학 박람회인가 봐요 그쵸? 볼게요 Hello students This is Kyle Evans Your physics teacher 안녕 학생들 나 Kyle Evans 나 이불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m very glad to tell you about the West Wing High School Science Fair 그쵸?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얘기하기에 대해서 좋다 이런 얘기고요 It will be held July 31st 아 21st네요 그쵸? 지금 뭐가 나와있어요? 언제 열리는지 나와있어요 그쵸? 그리고 어머나 장소도 있어요 여러분 정보가 두 개나 나왔어요 You will present your project in front of judges and visitors 당신들은 즉 참여자들은 얘기죠 참여자들은 당신의 프로젝트를 present 그쵸? 보여줄 거야 선사 선보일 거야 Judges 이거는 판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쵸? 심사위원이라고 합시다 심사위원 앞에서 방문객 앞에서 The judges will be professors and teachers from other schools 다른 학교에서 온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야 They will all provide feedback and commands to each team 잠깐만 은근슬쩍 두고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도 나왔죠? 계속합니다 Or 상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will be given in three areas 세 가지 영역에서 수여될 거야 Physics, Chemistry, Biology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물학이죠 Also the first 100 visitors will get T-shirts 아이고 처음 100명의 선착석 100명은요 티셔츠를 공짜로 얻어요 다 주는 거 아닙니다 100명만 주는 겁니다 Spreadwood 소문을 퍼뜨려주세요 그리고 Please invite your friend 친구 부모님 좀 초청하세요 I hope you enjoy the fair 즐겨주세요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죠 등장하지 않은 정보 그걸 잘 봐야 됩니다 12분 바로 갑니다 여러분 좀 빠르죠? 빨라야 됩니다 여자가 수강할 수업을 고르세요 벗겨 남자 Linda What are you looking at? 뭐 보고 있니? 라고 하니까 여자가 Hi James I'm thinking about taking one of the summer programs on this timetable Summer program이니까 여름방학 때 하는 수업을 듣고 싶은 거야 그리고 timetable 시간표를 보면서 고르고 있죠 Let me see What program would you like to take? 무슨 프로그램 듣고 싶니? 라고 하니까 여자가 Well, I took English conversation last week 작년엔 영어 수업 들었다는 거야 This time I wanna take something different 다른 거 듣고 싶다 영어 싫어요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take this class 이 수업을 듣겠어요 추천하죠? I'd love to But I plan for volunteer on Fridays at this afternoon 어? 잠깐만요 그러고 싶은데 봉사활동을 한대요 Friday This summer 금요일에는요 안된대요 I see Then how about this one 이건 어때? Sounds great Sounds good But I have to be home By 6 아 6시에는 집에 있어야 되는구나 But then 저녁을 가족과 먹어야 돼 야 이거 통검도 있어요 사는 거 힘들겠다 계속합니다 남자가 얘기하죠 Then you are left with two options 너는 두 가지 선택지와 함께 남아있다는 얘기니까 너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 What should you prefer? 뭐가 더 좋아? 라고 하니까 여자가 Well Considering my budget 여러분 Considering은 무엇을 고려해봤을 때 이런 뜻이야 고려했을 때 아 네 budget은 예산 주머니 사정이죠 아 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보니까 I'll take the G4-1 싼 거를 고르자 이렇게 아 근데 출제하기 좀 힘들겠다 그죠 정확히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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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급하는지 안 나와있어서 그래도 본대의의가 있습니다 13번 남자의 응답 이런 거 출제 잘 됩니다 남자가 무슨 말 할지도 선택지를 바꿔서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있는 그대로 그대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선택지만 바꿔서 알겠죠? 여자가 갑니다 I promise Are you okay? You look worried 너 괜찮아? 너 좀 걱정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하니까 근데 I ask a favor 내가 도움을 좀 요청해도 될까? favor favor는 부탁이나 호의예요 호의 여자가 얘기합니다 Sure Just tell me what you need 뭐가 필요한지 말만 해 그러니까 남자가 As you know 알다시피 I'm going on a family trade for three weeks 3주 동안 가족 여행가 You're up This is a day Right? 이번 주 일요일에 가는 거잖아 유럽에 라고 하니까 Yes Can you look after my plans? 아휴 이 놈 봐라 나의 식물 좀 봐줄래? What am I? 나 나가 있는 동안 이 새끼 웃긴 놈이야 유럽에 놀러가면서 친구한테는 지내줘 와서 식물에 불주래요 열 받네요 여자 얘기합니다 I'd love to 속도 없는 애네 그죠 계속 갈게요 But I don't know how to take care of them 어떻게 돌볼 줄 몰라 라고 하죠 남자가 No worries 걱정 마세요 It really is a issue You just need to remember one thing 하나만 기억하면 돼 Water them regularly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물만 줘라 I can do that Do I have to water them everyday? 내가 매일 줘야 되니 라고 대답했죠 그럼 둘 중 하나예요 네 Yes 아니야 You don't have to 그럴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가끔씩 좀 뭐 이틀마다 좀 3일마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니면 무슨 요일에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좋았어 아 맞다 여러분 이틀마다 영어로 모르죠 이틀마다 쉬워요 Every two days 이러면 돼요 Every two days 알겠지 Every랑 섞으면 돼 넘어가자 14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입니다 이것도 숙제 가능성 높아요 갑니다 남자가 먼저 얘기해 Miss White You look so busy tonight 바빠 보이시는군요 그쵸 나가라고 하니까 여자가 I am 네 그렇소 I have to check my students' home 학생들 숙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선생님이네요 그쵸 남자가 얘기합니다 Wow I can't believe students by this 학생들이 이걸 만들었다니 믿을 수 없군요 라고 하죠 여자가 I was surprised How creative 얼마나 창의적인지 놀랐어요 누가 창의적이야 학생들이 뭐 할 때 비디오를 만들 때 하아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험 이런 거 이제 뭐 뭐 낸다 그래 우리 수행평가 영상 만드는 거네 저거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갑니다 이렇게 돼 있네 영상을 만들면서 학생들은요 몇 가지 측면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한국 문화에 그리고 그 한국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답니다 재미난 방식으로 이렇게 의의를 얘기하죠 You're right 맞아요 That's why I assigned them this homer 제가 그쵸 assign them 이 assign이라는 말 요즘 어렵죠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 사람들에게 배정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 숙제를 배정한 이유예요 나눠준 이유예요 이런 얘기죠 I see 알겠어요 Which is your favorite one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니까 I think this one is the best 이게 최고야 Because it shows 강강술래 강강술래를 보여줘 Performed by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많은 학생들 in harmony 조화롭게 그쵸 Oh It'll be excellent 멋질 거예요 If it were shared 그것이 인터넷상에 공유되면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I think so 그쵸 Me too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볼게요 다음 상황을 듣고요 Olivia가 온라인 쇼핑몰 고객 직원에게 할 말 봅니다 여러분들 할 말을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나와있는 세부사항들을 알아야 돼요 그쵸 갑니다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Olivia likes to shop online Olivia는 온라인 쇼핑 좋아해요 계속 갑니다 She ordered a pair of blue pants from a famous 온라인 쇼핑몰 a few days ago 쉬워요 그녀가 주문했다 그쵸 blue pants 그러니까 파란색 바지 하나예요 하나요 여러분들 바지는 양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 그래서 한 쌍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냥 바지 한 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유명 쇼핑몰에서 며칠쯤 샀는데 when they are delivered 배달됐을 때 she finds out 알아냈어요 그녀가 the pants are not blue but black 야씨 파란색 바지 샀는데 검정색이 왔다 so she calls the customer service center 그래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죠 when she explains the situation 상황을 설명했더니 employee 직원분께서 후 어떤 직원 전화받은 직원이겠죠 answer a call 그쵸 전화받은 직원이 apologize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쵸 further than must die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말하죠 그녀에게 blue pants are sold out 파란색은 다 팔렸어요 sold out 됐어요 이미 다 팔렸어요 so Olivia wants to return 되돌려주고 싶어요 바지를 그리고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refund 여러분 제가 글씨 좀 못 써도 예쁘게 봐주세요 refund 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내가 내가 용서가 안된다 refund 하고 싶어요 환불받고 싶어요 그쵸 in this situation what does Olivia most like the side to the customer service employee 간단하죠 I want a refund 이러면 되겠죠 그쵸 갑니다 good morning 이렇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시작하네 그지 this is Dr. Cooper and Daily Healthline Radio these days you can see many people around you who suffer from back pain 여기 이것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back pain 허리 통증이나 등 통증 전부 back pain이라고 하는데 제가 허리 통증이라고 얘기할게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 많죠 any incorrect positioning of your body or lifting of heavy object may cause it 원인을 얘기해요 원인 뭐가 허리 통증 유발할 수 있나요 부정확한 incorrect한 positioning 자세 취약이죠 신체 그리고 lifting 들어올리는 거예요 무거운 물체를 허리 망가지죠 So today I will share some useful types of exercise 운동 소개하겠대 Health Reduce 줄여주는 운동이야 허리 통증을 먼저 이제 디테일 들어갑니다 마이킹 자전거 Can decrease back pain By building your core muscle 당신의 코어 근육을 즉 중심 근육 있죠 중심 근육을 형성시켜서 좋아요 Second swimming is good 수영도 좋아요 Because you can do it without much stress on your back muscle 허리 근육에 스트레스를 안 주고 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요가 is a helpful way 요가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Stretch safely and strengthen your back 허리를 펴고 허리를 강화시킬 수 있대요 Finally walking is the easiest exercise 걷는 게 가장 쉬운 운동 to keep your spine spine을 유지시켜주는 여러분 spine은요 척추에요 척추 In a natural position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위치로 divided back pain 허리 통증을 피하면 그치 걷는 게 제일 좋구나 I hope this will be helpful information for you and allow you to be fit again 그쵸 다시 건강해지길 바란다 fit 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죠 내용이 많아요 들으면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두세 번 읽어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듣기 마무리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우리 바로 9월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리애니메이터 QCM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당장 시험이라서 시간이 없으시죠 예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좀 해볼게요 우리 앞서 했던 6월보다 좀 더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담 낮추기 위해서 예 사실요 제가 좀 전에 이거 녹화 버튼 안 눌러서 16, 17번까지 다 하고서 다시 하는 겁니다 네 정말 미치겠어요 하하하하 예 여러분의 점수를 1점이라도 올려보고자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갑니다 1번 갈게요 짧아요 빠르게 갑니다 좋습니다 여자 얘기합니다 Did you hear the golden book store will hold a book signing event for Laura Johnson 잠깐만 이게 들어와요 책 signing event 하니까 로라 존슨이라는 작가와 가지고 뭐 하는 거지 맞아요 출판회 하는 겁니다 출판기념회인데 거기다 책에다가 뭐 해주는 거야 서명해 주는 거야 그치 사인 이벤트 한대요 사인회 한대요 남자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의 한 명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의 한 명이다 그녀의 책 다 읽었어 언제야 같이 갈래 답은 둘 중 하나죠 yes 당연하지 라는 말 나오거나 아니면 no I'm afraid I can't 아 유감스럽지만 안되겠다 나 다른 플랜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그죠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요 대변하셔야 돼요 갑니다 2번 어 남자가 뭐라요 말해요 Jane are you almost done 너 almost done 끝났니 be done 은 끝났냐 이런 얘기죠 setting 하는 게 끝났냐 setting up your drone 여러분 드론 아시죠 공중에다가 드론 많이 날리잖아 그죠 드론 설정 끝났냐 근데 안됐어요 not yet I'm having a hard time 나 요즘 having a hard time이라는 건요 뭐뭐 하느라 힘들어 뭐뭐 하느라 고생해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아우 나 이 instruction 이거 드론 샀더니 딸려 나오는 종이 있어요 깨알같이 적혀있는 거 있잖아 그죠 안내사항 지시사항 나 이거 이해하느냐고 정말 힘들어 미치겠어 이러니까요 I'm watching some video clip 대안을 제시합니다 video clip 동영상을 봐 그게 도움될걸 그죠 I'm sure you will find some 너야 어떤 동영상 찾을 거야 뭐 해줄 보여주는 동영상이죠 showing you how to do it 남자 뭐 한 거야 조언해준 거야 동영상을 봐라 여자 뭐라 그러겠어 어머 그래야겠다 그죠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죠 I will do it 그죠 I will find some 찾아볼게 이렇게 해야 될 거야 3번 갑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다시 출제되긴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 뭐가 나와요 제가 계속 반복하겠지만 details 세부사항들 보셔야 됩니다 어디 L 어디 갔어요 여기 이렇게 details 제가 마우스 걸로 바꿨는데 더 못 써요 미치겠어요 갑니다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visiting Dream Amusement Park Dream Amusement Park 와줘서 고마워 라는 얘기지 그치 여기 Amusement Park이니까 여러분 도리공원 같은데요 근데 보세요 To celebrate our 20th anniversary 우리 20번째 anniversary 기념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20주년이에요 20주년을 celebrate 길이다 그쵸 축하하다 길이다 길이기 위해서 We have special musical performance 특별 뮤지컬 공연을 가져요 그냥 어른이 아니라 애기들을 위해서입니다 그쵸 여기 이제 겨울왕국 짝퉁 나옵니다 Winter Princess 라고 이게 All Through This Week 이번 주 내도록 할 거예요 그쵸 이거 항상 이벤트가 있으면 언제 하는지 중요한 정보입니다 It was awarded 그거 상도 받았거든 Your best children's awards 작년에 최고의 Children's Musical Award 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이 뮤지컬 상 받았대요 그리고 Feature 조심해야 돼 특징이란 뜻이 아니야 여기서는 원래는 특징이란 뜻이 있지만 특징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특별하게 모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명한 뮤지컬 예술가들을 등장시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쵸 That you love 네가 좋아하는 Today the performance will start at 4pm 오늘은요 공연이 4시 시간 나와 있죠 그쵸 4시에 열려요 어디 장소도 있어요 Rainbow Theater 무지개 극장 If you like to join the show you need to make a reservation 잘 봐야 되는 거 조심해야죠 Make a reservation 예약해야 돼요 At any information center nearby 조심해야 돼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거 아니야 여기 지금 뭐야 Amazement Park 군데군데 지금 인포메이션 있잖아요 그쵸 여기 유니폼 입고 계신 분이 질문 받아주잖아 인포메이션 센터 가서 물어봐 We hope you all have a wonderful time with us 그쵸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마무리하고 있지 디테일 다 기억하고 내려갑니다 말의 주제 주제가 시험에 나올 리가 없겠죠 그쵸 디테일입니다 그쵸 아빠랑 딸이 대화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Hey Sarah What are you going to choose for your afternoon after school activity 방과후 활동 뭐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딸아이가 I'm not sure that 잘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아빠랑 딸이랑 보통 방과후 수업 얘기하나요 볼게요 What about taking a coding course 야 코딩 수업 듣는 거 어때 벌써 아빠가 이렇게 지시하면 우리 아빠는 뭔 거예요 꼰드도 대 이거죠 꼰디 아 그치 갑니다 coding course Why should I do that 죄송합니다 정말 배가 고파갖고 혀가 제 말은 안 듣네요 제가 그걸 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분명 뻘한 소리 나와 야 먹고사는데 도움되고 이런 얘기 할 거야 공부하는데 도움되고 그쵸 왜 꼰 그쵸 봅시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I think learning to code and give important skills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술을 줄 거라고 그쵸 제가 Oh I remember my teacher saying 선생님이 말했던 거 기억나요 coding is a skill 코딩이 기술이라고 That can increase the chances chance가 여러분들 기회도 되지만 확률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getting a job 일자리 얻을 확률을 높일 거라고 들었어요 먹고 사는데 도움되죠 Sounds difficult 그치만요 코딩은 좀 어렵게 들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가 그럴지도 모르지만 but it can help you learn 네가 배우는 걸 도와줘 How to plan 어떻게 교육을 수립하고 어떻게 너의 생각을 organize 정돈하는지를 Good to know 알아서 참 좋군요 And I heard coding helps with math 그쵸 그 수학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코딩하면 수학 잘하게 된다 이게 뭔 소리죠 Right 이게 아마 수학을 잘해야 코딩을 잘할텐데 Definitely 분명 그렇지 plus 게다가 It improves 향상시켜준다고 Your problem serving skill 문제 해결 기술도 코딩 위험은 수능 잘 보겠네요 이거 여자애가 Cool I think I'm gonna take the course 내가 수업 들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거 반강제적이죠 물 좀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이 타서 아주 견딜 수가 없네요 5번 갑니다 여성의 얘기입니다 Hello Mr. Williams 남자가 Please come on in 들어오시죠 Ms. Jackson How about How are you doing 잘 지내시죠 라고 얘기해요 이게 장소는 기본적으로 남자가 있는 장소야 왜 남자가 Come on in 들어오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죠 남자의 사무실의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의 집이거나 여성이 이제 들어온 거죠 우리 미주 잭슨 여사가요 잭슨 여사가 얘기합니다 I'm good 잘 지내죠 Recently our company published several books 최근 우리 회사가 몇 개의 책을 출간했다고 즉 여성은요 어디 다녀요 출판사 직원입니다 Stop been busy really 그죠 I'm really busy 진짜 바빠요 남자가 Oh I hope you get some time option 꼭 휴가를 가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아이없어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Well I've read your book 당신 작품 읽었어요 The Great Man 이라는 작품요 난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소설관인 줄 알았다 아니야 뒤에 봐봐 I think you're nicely expressed 제 생각엔 당신이 아주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요 뭐를 Feeling 감정 뭐의 감정 original book 원작의 감정 원작 이 남자는 원작을 바꾼 거야 Thank you Which book Which book will I translate this time 이번에는 제가 무슨 책을 translate 뭐하다 번역하다 남자는 번역한 것이죠 여자는 출판사 직원 It is novel written by a Spanish writer Isabel Martínez Isabel Martínez 라는 스페인 작가에서 쓰여진 소설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남자가 Sounds good 좋아요 I'm so happy to translate the book 그 책을 번역해서 기뻐요 여자가 My best at 사장 말씀으로는요 The book needs to be released 그 책이 출시되어야 된대요 Released 되어야 된답니다 By December 12월까지는 그래서요 가능할까요 즉 데드라인도 정해주고 갑니다 To get the first draft 여러분 draft 라는 말 자체가요 원고에요 원고 그래서 최초의 원고니까 초 초 앞초자죠 그죠 초고 초고를 10월 말입니다 그죠 10말 10월 말에 받을 수 있을까요 No problem 이거죠 지금 숫자가 두개가 나왔어요 December랑 October 이렇게 날짜가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지 좋았어 야 그림 얘기는 솔직히 좀 그렇다 그림을 그대로 출제하는 학교도 있는데 사실 많지 않아 그래도 어떻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지 다 해야지 그치 남자 What's up How's the poster for all magic show going 아 얘네 지금 마술쇼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포스터 어떻게 됐니 물어보고 있어요 남자가 아무래도 관리하는 애걸 리사가 어 그치 그걸 도와주는 사람 같아 여자가 얘기합니다 Oh I have trained you to a few things 몇 개 바꿔봤거든요 남자가 얘기합니다 Oh I like the two raps two birds at the top 저 꼭대기에 있는 새 두 마리 맘에 들어요 여자가 And I wrote the dates and the time under the title magic show magic show라는 제목 밑에다가 뭐를 날짜와 시간도 썼어요 그쵸 날짜 잘했다 It's eye catching 시선을 끄는군 여자가 얘기합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e rabbit in the hat 모자 쓴 토끼 어때 야 토끼한테 모자 씌우면 어떡하냐 귀가 안 보이잖아 그죠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사람은 좋아합니다 I really like it It's so cute 귀엽네 And you put the round table inside of the square one 야 정사각형 탁자 대신에 너 round table 둥근 탁자 우리가 원탁이라고 그러죠 원탁 원탁을 넣었구나 라고 하니까 Yes but I'm It's not true about the shape of the table 테이블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남자가 밀어줘요 좋아 보인다 둥근 게 이렇게 여자가 Okay As you suggest 네가 제안했다시피 제안한 대로 I drew a magician holding a magic stick 잘 봐야 돼 마술사 혹은 마법사를 그렸는데 뭐하고 있는 마법 봉을 들고 있는 거야 해리포러가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Nice I think it's perfect No Yeah finally Thank you for your help 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죠 음 그쵸 여러분 디테일만 잘 기억하세요 갑니다 제법 Chris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니 라고 여자가 물어봐 블리스한테요 그러니까 남자가 I'm writing interview questions for the feature story of our next school magazine 우리 다음 학교 매거진 우리 학교 잡지에는 교내 편집부의 이란 랜가 봐 그쵸 우리 feature는 우리 아까 등장시키던 뜻이었지만 이번에 특집 이란 뜻으로 바뀌어요 특집 기사를 위한 면 인터뷰 질문을 작성하고 있다 누구를 인터뷰 할 건가 봐 그래서 Who are you interviewing 너 누구 인터뷰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되게 재미없어요 The new English teacher 새로운 영어 선생님 이게 뭐가 궁금해 아무튼 그래도 디테일이니까 가져갑니다 I'm going to interview him tomorrow 내일 시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Do you need any help with interview questions 지금 인터뷰 질문 좀 도와줄까 라고 했더니 남자가 I'm only stupid I'm still looking for someone to take photos 사진 찍어줄 사람을 찾고 있어 라고 하니까 Why don't you ask Cindy 야 Cindy한테 물어봐 She's good at taking photos 사진 잘 찍어 라고 하니까 남자가 Already asked her 이미 물어봤는데 She said She has an important presentation tomorrow 내일 중에 한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대요 큰일 났네 Well how about Tom 그럼 Tom은 어떠냐 He's a member of the photo club 사진 멤버잖아 부원이잖아 라고 하니까 You mean the one 너 그 녀석 말이야 In our chemistry class 우리 화학 수업 같이 듣는 애 Yes I think he's the right person 걔가 적절한 녀석일 거야 Do you want me to call him 전화해 주길 바라니 To see 알아보도록 If he's available tomorrow 그가 내일 available 유용하다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되는지 available 하는지 그죠 That'll be great thanks 좋겠다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어때요 디테일한 내용은 쉬운데 항상 이런 녀석 특징 뭐예요 A는 어떨까 안 돼 B는 어떨까 안 돼 아 그럼 C 해야겠다 항상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여러분 8번 볼게요 여자가 얘기합니다 James Check out the poster 포스터 좀 확인해봐 It's about this year's winter sports camp 이번에 겨울 스포츠 캠프 우리 스키 캠프 갔던 거예요 스키 캠프 이런 거 그죠 보드 캠프 이런 거 Oh I remember we had a great time at last year's camp 우리 지난해 캠프에서 참 좋은 시간 보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Yes we did 그랬지 Let's go to the camp together again 다시 가자 여자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Oh I'm afraid I can't 미안하지만 못 가겠어요 Why not 여기도 뻔해 A 때문에 못 가니 B 때문에 못 가니 아니야 아 C 때문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Do you still have ankle pain 조심해야 돼요 ankle 무릎 통증이 있니 라고 했는데 I'm still taking my pill 잘 봐 아직 약을 먹고 있으니까 통증이 있긴 있는데 걱정마 괜찮아 통증이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는데 참을만한 정도인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고 뭐 때문에 못 가 You must have another family trip schedule 너 그러면 또 다른 가족 여행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니까 No not this time 아니래요 Actually it's because of my science project 나의 과학 프로젝트 때문이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Have you finished it yet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과학 프로젝트를 얘가 지금 못 끝냈니 라고 했는데 아니야 끝냈어 그래서 파이널 리포트를 제출했단 말이야 기말 보고서를 그러나 미스터 밀러 우리 밀러 선생님 말씀으로는 I have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science contest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전국 과학 경진대회에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죠 조심해야 돼 아직 과학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여자 얘기합니다 That's right 멋지네 You should definitely 너는 분명 spend your whole winter vacation 겨울방학을 다 preparing for it 그거 준비하느냐고 보여야겠구나 이렇게 여자가 좀 그렇죠 내가 볼 때 진짜 대단하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라 좀 비꼬는 것 같아 그쵸 방학 거 아니냐고 답을 얘기했네 이렇게 I'm going to do my best 최선을 다할 거야 나 대신 재밌게 놀아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쵸 이런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9번 갈게요 빨리빨리 합시다 볼게요 남자가 Hello ma'am 그쵸 ma'am은 여성에 대한 존칭입니다 꼭 막 7,80대 할머니한테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쵸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the aerospace exhibition 이니까 항공우주 전시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Hi I'd like to get tickets for the exhibition 전시회 티켓 주세요 몇 개 We have two options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Full day ticket 종일권이 있고요 Half day ticket 그니까 반나절만 보는 거 있어요 I'll take the half day ticket 반나절 짜리 주세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30 for those $20 for children 어른 30 애들 20이에요 How many tickets do you need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One adult 30달러 하나 two children's ticket 애들 거 두 개야 그럼 기본적으로 얼마야 지금 70이지 이게 두 개니까 분명 할인 얘기 나온다 I have a membership card 저 membership 카드 죄송합니다 회원 카드가 있어요 할인해 주나요 discount 그러니까 Gold membership holders get 20% after total 전체에서 20% 고요 Silver membership은요 10%예요 라고 하니까 I have a silver membership 저 실버 회원권입니다 Okay May I have your membership card 멤버십 카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Our paying with the cash 조심해야 될 거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보자 전체 70 할인을 몇 프로 했어 10% 했어 그럼 너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70에 10%는 7이니까 7 이렇게 해서 빼서 63 이렇게 하니 그렇게 하지마 10% 할인한다는 건 나머지 90%를 내야 된다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70에 9을 곱하는 거야 97에 63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치 1의 암산으로 빨리 할 수 있다 그죠 정확하게 이거 7 빼기 이런 거 하면 너 나빠 이런 거 하지마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할 건 뭐냐면 지금 잘 봐 카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 하나는 회원 카드야 그치 하나는 회원 카드가 아니라 전부 회원 카드구나 선생님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결제를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면 틀려 왜 여기 캐쉬 현찰이란 말이 있단 말이야 이게 카드라는 말에 낚여가지고 급한 나머지 어 맞아 카드로 결제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틀려요 현찰이란 말 있습니다 현금 조심하세요 넘어갈게요 10번 그쵸 여자애가 이렇게 읽었어요 야 너 마인드업 프로그램 마인드업 프로그램 정신되찾기 뭐 정신바로세우기 프로그램이죠 들었네요 그러니까 and why haven't you want a z 뭔데 못 들었어 그러니까 it's a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its purpose is encouraged 목적은 권장 장려하는 거야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셋 사고 방식을 세우도록 you should come 너 봐야 돼 아 얘 좀 삐뚤어진 애인가요 왜 그러죠 갑니다 it sounds interesting please tell me more about it 더 얘기해봐 라고 하니까 디테일이 나오겠죠 뒤에 여자가 얘기합니다 there will be a lot of activities to help relieve stress stress relieve 경감시켜 낮춰준다는 얘기야 스트레스 경감시켜주는 활동이 많아 또한 we will get to listen 듣게 될 거야 특별한 lecture 강연을 들어야 누구로 성공한 젊은 CEO들 awesome 끝내주네요 I should sign up 사인업 해야지 그쵸 신청해야지 언제야 시간 있죠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이야 it stores at 6pm 그쵸 시간 정확히 나와있어요 cool how much is the admission fee 입장료 얼마냐 라고 하니까 모든 학생 공짜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공짜예요 어른 공짜예요 아니에요 학생만 공짜예요 you can apply for the program on your schedule 아 school website 잘 봐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학교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거야 되겠지 좋았어 11번 갑니다 플라다티 페스티벌인데요 이거 마을에서 열리는 여러 회사들이 차 있잖아 마시는 차 만드는 회사들이 와가지고 축제 열어주는 겁니다 볼게요 플라타라는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니까 뭐 하는데요 마을회관 그쵸 주민자치센터 요즘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치 거기에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동장님입니다 I'd like to tell you about the coming 다가오는 플라다티 페스티벌 얘기해줄게요 It's an annual 매년 열리는 거예요 annual 티 페스티벌이고요 City Hall에서 열려요 City Hall은 시청이죠 시청에서 열려요 City Hall This year it will take place 그쵸 On September 9월 5일 6일 그쵸 날짜 나왔죠 More than 20 tea companies will participate in this festival During the festival 동안에 You can enjoy blinding tea tasting 그쵸 블라인드 잘 봐 장님이 된 채 눈을 가리고 차 맛을 보는 거야 어느 차가 무슨 맛인지 어느 회사께 맛있는지 그리고 음식 짝찍기 이벤트도 열리고 어떻게 짝찍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또한 You can learn tea etiquette 차 마시는 에티켓 우리가 뭐라 그래 다도라 그러죠 다도 차 마시는 에티켓도 배워요 전문가로부터 어드밍시어피 입장료 있어요 10달러입니다 어린아이들 5세 미만은 무료입니다 아휴 그렇게 야 5세 아래면 4세인데 이게 뭐라냐 그치 공짜죠 Reservations unknown necessary 이거 재밌네요 예약 필요 없어요 Come to this festival 오세요 이런 얘기를 마무리하자 쉽지 이건 틀리면 안돼 12번 그쵸 아 휴대용 선풍기 우린 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감안하고 읽어야 됩니다 Julie what are you looking at 뭐 보고 있니 라고 하니까 Julie가 I'm thinking about buying a new handheld fan 손에 쥐어지는 fan 나 그래서 처음에 부채인 줄 알았잖아 이거 아니요 부채 아니요 Can you help me pick one 하나 선택하는 것도 알아 How about this one 이거 어때 It looks good but I don't want to spend more than $30 30달러 이상 쓰기 싫어 좋았어 이건 안되겠다 오케이 and I think you should get one with a battery 밧데리 갖고 있는 거 골라라 last more than 8 hours 8시간 이상 되는 거 지금 가격이라는 정보 나오고요 배터리 수명에 대한 배터리 연장 시간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I think so too I usually spend more than 8 hours outside 그래 이건 받아들이죠 여자가 평소에 8시간 이상 밖에 외출한대요 What about the fan speed level 그 선풍기의 속도 레벨은 어떠냐 우리가 1단 2단 3단 4단 그 얘기하는 거지 그치 Do you need a fan with 4단짜리 필요하냐 라고 하니까 No 3 levels will be there for me 4단이면 충분해요 Then you have 2 models left 2개나만네 I recommend the foldable foldable이어서 중요한 말입니다 폴드가 F-O-L-D 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접이식 그죠? 폴더블 접을 수 있는 것 What's special about it? 접는 게 뭐가 특별하길래 라고 여자가 처음에 얘기하니까 남자가 If you fold a handle 또 손잡이 접잖아 그러면 It'll easily fit into your handbag 핸드백에 잘 들어가 그리고 It can also stand up 서 있을 수 있어 너의 책상에 Oh that sounds convenient 하고 이걸 고르죠 30달러 미만이고 밧데리는 8시간 이상 가고 접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좋았어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여자가 팬을 사기 위해서 고려한 세 가지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면 맞추기 힘들겠지 그치?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13번 Hi Andrew I heard that your 테니스 클럽 is competing in city 테니스 투어너먼트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너의 테니스부가 우리 시에서 열리는 테니스 대회 토너먼트 대회 간다며 Yes we've been practicing a lot these days 요즘에 많이 연습 중이야 I'm sure you'll do it 잘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남자 걱정이 있어요 Our school 테니스 court is gonna be under construction 여러분 무슨 중? 공 사 중 그렇죠? 공사 중 여러분 드리바만 치면요 우리 운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님이 공사 중이래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기지 않죠 그렇지만 갑니다 갑니다 여자가 What about community center? 야 그러면은 마을 센터 예지름 뻑하면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이게 만병통치학인가요? 이래지 세 가지 테니스카 어떻게 안 된대 We've already checked 이미 확인했는데 but all the courts are fully b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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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아니고요 예약되다 라는 말이죠 예약하다 다 예약됐대요 That's bad 잠깐만 My sister told me 우리 여동생 말로는 우리 여동생 학교 테니스 코트가 would be open 열린대 to the public 대중들에게 즉 남들한테 열린다는 얘기죠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부터 Really? That's great news Do I need a reservation? 내가 예약해야 되니? 라고 하니까 Yes I remember she said that reservation would store 9 a.m. 내일 아침 9시부터 예약된대요 그럼 내일 뭐라고 해야 돼요? 어 알겠어 내일 아침에 해야지 뭐 이런 말 해야겠지 그치? 나 잊지 않겠어 이런 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말도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나올 수 있어요 왜 엑셀했죠? 전체 디테일도 중요합니다 14번 민호하고요 쉐런 여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쵸? 민호는 학생이고요 쉐런 여사는 선생님인 것 같아 보자 Hey 민호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민호가 Hi Miss Sharon I'm writing an application last year for college 대학의 application letter 그러니까 지원서 쓰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지원서에는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Can I take a look at 내가 좀 봐줄까? 라고 하니까 Of course Please give me some advice after you finish reading it 다 읽고 나서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I only listed 열거하다 그쵸? 목록을 열거하다 뜻이죠 활동을 쭉 나열만 했네 네가 했던 걸 뭐 없이 Being specific은 구체적으로 말하다 라는 말이겠죠? 구체화하다 그러니까 목록을 쫙 열거만 한 거야 멍청이처럼 그쵸? 저 이렇게 많이 했다구요? 저 대단했죠? 이렇게 하나도 구체적인 게 없어 Yet isn't it good to include as many activitie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활동을 포함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민호 생각이죠 우리 쉐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No If you do that 네가 그렇게 하면 Your application later 지원서가 Won't be memorable 전혀 기억에 안 남을 거야 But I thought if I wrote down a lot of activity I'd stand out 그치만 그렇게 하면 내가 stand out 돋보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민호야 점점점 그쵸? 여자가 얘기합니다 It's actually the opposite 정반대란다 사실은 You should focus on 집중에 몇 개 Write about them 그것들을 in detail 자세하게 써라 I never thought about them Do you really think it's work? 그게 정말 Work 효과를 볼 거라고 보세요 라고 하니까 당연하지 자식아 뭐 이런 말 나와야겠죠 그죠? 15번 갑니다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캐티하고요 캐티하고 브라이언하고 대화를 할 거예요 그죠? 오케스트라인데 얘들 둘이 허리가 아픈 적이 있어요 근데 브라이언은 지금 아프고 캐티는 옛날에 아팠대요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캐티와 브라이언은 멤버스의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단원이고요 They are practicing together for the upcoming concert 다가오는 콘서트 다가오는 콘서트 준비하고 있어요 Lately 최근에 Brian doesn't look so good 애가 안 좋아 보여 그리고 Seems to be unable to unable to 네가 못해 뭘 Concentrate 집중을 못해 During practice 연습할 때 When Kathy asks why 캐티가 왜냐 물어보니까 It tells her 그가 말하게요 It's because of her back pain 허리 통증 때문이라는 거죠 This is for a long period of time preparing 그저 콘서트 준비하면서 오래 앉아있었거든요 So his back hurts 허리가 아파요 Kathy understand his pain because she had the same problem last year 작년에 그녀도 똑같아서 동병상년이야 그래서 얘가 잘 알아 그러나 After she started the yoga 요가한 다음에 Back pain 허리 통증 사라졌어요 그래서 she wants to suggest to Brian에게 제안하고 싶어 너 시작해야 돼 요가를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쉬워요 우리 LED 하시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 백열전고나 형광등만 썼는데 요즘에는 LED라는 그죠? 발광 다이오드라는 걸 사용해서 아주 큰 전광판에서부터 아주 작은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그쵸? 여러분 이거 액정이라고 하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액정은 아닙니다 그죠? 액정은 LCD가 액정이고요 LED는 달라요 이거 아직도 우리가 액정이라고 부르죠? LED판입니다 LED판 이 녀석까지 만들죠 점점 선명하죠? 갑니다 Hello class Last time we learned about LED technology I hope all of you have a clear idea of what an LED is now 그쵸? 지난 시간에 LED 기술을 얘기했어 그래서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clear idea 즉 이해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실 거라고 LED가 뭔지는 이제 알죠? 오늘은 LED가 뭔지 얘기 안 해요 오늘은 How 어떻게 LED가 우리 삶을 더 낮게 하는지 촤악 나옵니다 First One of the advantages of LEDs is long life span 긴 수명입니다 LED bulb 볼브는 여러분들 이게 동그란 거 그쵸? 뭐야? 전구죠? LED 전구가 사용돼요 램프에 그리고 last 지속됩니다 17년간 지속돼요 Before you need to change them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까지는 수명 길죠 Second LEDs use very low amount of power 전력을 조금 먹으니까 전기세가 안 나와 예를 들어 텔레비전 using LED를 사용하는 뺑 라이트 그러니까 뒤쪽 조명으로 LED를 사용하는 녀석이요 에너지를 save 절약하죠 Next LEDs are brighter LED가 더 밝아요 전통적인 전구보다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 녀석들이 traffic light 교통신호등을 더 visible 눈에 잘 보이는 눈에 보이게 만들어요 어디서도 foggy 안개가 자욱한 조건에서도 마지막으로 작은 크기 때문에 LEDs can be used in various small devices 다양한 작은 장치에 사용됩니다 Any light you see on a computer keyboard is an LED light 그래서 키보드에서 보는 불빛 다 LED에요 작잖아요 그쵸? Now let's think about other products that use LED 를 사용하는 다른 상품을 알아볼까요? 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온 LED의 장점을 모두 나열하셔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첫 번째 뭐 있었죠? 수명기를 두번째 전기를 조금만 씁니다 전력을 조금만 쓰죠 세번째 밝아요 기존보다 그치? 네번째 작아요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소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